안녕하십니까 공약강사 최창희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특강 고전사문 1강 두 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심상치 않죠 천자를 이긴 아이 그 다음에 종놈이 상전을 속이다 자 이게 둘 다 작품은 설화고요 지금까지 수능시험에 설화가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에서의 출제 가능성은 떨어지긴 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게 출제가 지금까지 안 됐던 거지 혹시 모르기 때문에 내용 정리를 해놓긴 해야 되겠죠 내용은 좀 웃긴 내용이고 읽어보시면 그렇게 진지하게 분석하고 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몇 가지 특징들이 있고 그 특징들이 잘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특징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 먼저 지금 작전 이상의 이 찬자를 이긴 아이는 이게 아이 지혜담이라는 그 모티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나 혹은 권력자들을 아이들이 지혜를 통해서 이기낸다는 지혜를 발휘해서 이기낸다는 아이 지혜담 이야기인데 일단은 지금 이거 가기 전에 우리 설화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장들을 우린 설화라고 해요 여긴 설화는 당연히 이제 뭘로 전선을 어떻게 된 거냐면 결국에 그 이야기가 다 구비전승의 방식으로 구비전승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달된 이야기들을 다 설화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신화는 이게 신성성이 큰 이야기 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신화에서 다룬다면 여기는 이 전설은 어떤 그 구체적인 증거물 구체적인 어떤 증거물이 있고 그 증거물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언을 밝히는 그 형태의 글이라면 여기는 민남은 그냥 옛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옛 이야기고 이제 특정한 어떤 교훈을 주거나 깨달음을 주는 형태의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천자를 이긴 아이는 민담이죠 민담 옛날 이야기 중에 민담이고 지금 여기는 이건 이야기를 각색한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이 설화라는 건 구비전승되다 보니까 이야기가 전해져서 내려오다가 체록이 되는 형태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이제 그 구비문학론이라는 수업이 있었고요 이제 그 수업을 한다고 이제 그 제 기억으로 전부 고창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내려가서 이제 동네 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옛 이야기 물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한테 뭐 이렇게 막걸리 한 명 사갖고 와서 저 옛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제 전해져 내려오기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뒷산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그러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발표하고 기록으로 조사해서 그때 책도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 이야기도 제가 알기로 지금 경기도에서 전해져는 경기도 남양주시일 거예요 그 우리 그 수능특강 사용설명서에 보면 아마 자세히 나올 텐데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실제로 어떤 그 분께서 이야기해 준 것을 그대로 구슬을 체록해서 기록한 내용 그대로 여기다 지금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들 있죠 뭐 그러니까는 자 요 파란색으로 체크할게요 그러니까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말투도 그랬어요 건너갔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다 갑자기 내놔줬어 이렇게 반말하고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 있죠 그렇죠 여기서 벗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거 예 아니면 여기서 보면 그래 중국을 건너가 중국 천천히 들어가니까는 이건 이제 앞에 내용 반복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밑줄 꼬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구슬된 내용을 입으로 구슬 구슬된 내용을 일일이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쓰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체록한 증거들이 되겠습니다 체록한 증거들이 되겠다 당연히 이제 이것들은 현장감이 느껴지죠 이야기 그대로 갖다 넣었으니까 현장감이 느껴진다 이런 거 이제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천자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조선의 인재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한다는 명목으로 중국 땅 전체를 덮을 바람막이 포장과 두만강에 물을 담을 가마를 바치라는 명을 내린다 자 이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중국 땅 전체를 덮은 바람막이 포장과 두만강에 물을 담을 가마를 바치라는 이런 명들은 이게 사실 억지죠 억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데 여기는 이 작품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매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당연히 무시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무시해서 자 힘 있는 사람이 자 그랬더니 조정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임금이 근심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승의 아들인 열두살배기 아이가 임금을 찾아 만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 아이가 중요한데 여기는 이 아이가 바로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그거 아는 인재가 우리 조선 땅에 있느냐 자 이거 당연히 지금 누가 얘기한 거냐면 임금이 얘기한 거예요 야 그거 할 사람 어 그거 뭐 우리 조선 땅에 있어? 뭘? 이런 걸 아는 인재가 있냐 했더니 그러니까 그 열두살 먹은 정승의 아드님이 하는 소리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자 제가 이제 중국으로 가겠다고 그랬어 그러면 가마를 얼마나 꿔주랴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랬어요 이런 거는 지금 말투지 말투 꼭 전달해 주는 거잖아 이게 다 이제 체록의 증거야 그러면 가마를 얼마나 크게 꿔주랴 그러면 포장을 얼마나 크게 해주랴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당연히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거지 거기서 지금 바람막이 포장 가마 이런 거 다 바치라고 했으니까 야 이런 거 지금 얼마나 해주냐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을 해요 자 여기서 봐 자 하나 하고 주발 하나만 주십시오 자 이게 지금 이게 해결책인데 이게 사실은 문제해결 생각해봐 문제해결은 중국 땅을 모두 덮고 여기는 지금 이 두만강을 전부 다 이렇게 덮어낼 수 있는 거 이런 걸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상밖의 대답을 합니다 예상밖의 요구를 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거 듣는 이로 하여금 이야기에 뭐를 해주냐면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아니 중국 땅을 다 덮고 두만강을 퍼낼 수 있는 바가지를 갖고 오라는데 어? 자하고 주발만 있으면 된다고? 자하고 주발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헷갈리잖아 이거 됐죠? 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참 다 임금님께서 해주시니까 그거를 이 도포소매 안에 넣어가지고 중국을 건너갔어요 그래 중국을 건너가 중국 천자한테로 들어가니까는 자 여기 보시면 말을 약간 반복적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계속 여기서 보면 자 중국을 건너갔다 중국을 건너갔다 이런 반복적인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표현을 쓰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다 이것이 구술된 내용 구술된 내용이라는 증거가 되겠죠 조선서 들어온 사신입니다 사신입니다 자 여기서 사신입니다 사신입니다 그랬단 말이지 자 그렇게 아래니 아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첩사를 내린 걸 알고 왔느냐 야 그 첩사 내용이 그거였잖아 그랬더니 예 알고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 천자가 물어봤더니 알고 왔다는 거야 그러면 뭐 해가지고 왔느냐 가마 거 가져왔느냐 예 그러면 포장도 해가지고 왔느냐 예 그럼 가지고 들어오너라 자 가지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가마나 포장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도포 소매에 자 하나 하고 주발 하나를 내놔 줬어 그래 이게 이걸로 어떻게 두만강을 지채면 이 바람을 막느냐고 하니까 자 야 이걸로 야 어떻게 막냐 그러니까 당연히 자 이렇게 대답한 것은 예상밖에 예상밖에 해답이라서 놀란 거지 그렇죠 제아무리 천재로도 중국 땅이 몇 자 몇 치가 되는 줄 알아야 포장을 똑같이 채울 겁니다 아무리 천재로도 두만강에 물이 몇 백에 몇 마리 되는 걸 재주십시오 자 이거 재달라고 한 거야 두만강에 물이 몇 백에 몇 마리 되는 걸 재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또 글쎄 이 자로는 재서 적어주시고 두만강은 이 주발로 물을 퍼주신다면 제가 우리 조선에 가서 이와 똑같은 걸 해갖고 오겠습니다 야 대박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한 대답을 잘 보시면 아니 의아했어 아니 놀랐어 아니 뭐 어?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막냐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오히려 지금 여기서 여기서 불가능한 과제에 대해 오히려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거야 자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혜를 발휘한 건데 아니 크기를 알아야 포장을 만들고 물의 양을 알아야 가마를 만들 수 있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결국 잘 봐라 여기서 이 자로는 재서 적어주시고 두만강은 이 주발로 퍼서 물을 퍼주신다면 이라고 여기서 뭐 했냐면 이제 기질을 발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으로 역으로 불가능한 과제를 제시한 거야 야 네가 이미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가가지고 야 이걸로 해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랬더니 여기서 천자가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조선도 인재가 있구나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무릎을 탁 치면서 조선도 인재가 있구나 하는 거에서 여기서 결국 이 아이에 그러니까 자신의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아이의 지혜로움에 감탄한 거죠 그렇죠 지혜로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벼슬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벼슬을 받았답니다 자 여기는 이 벼슬은 당연히 세속적인 보상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세속적인 보상을 받았어 자 현실적인 보상 됐죠 현실적인 보상을 받았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어렵지 않은데 일단 첫 번째 이제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을 알아야 되고 아 이게 구술된 내용을 체력한 증거구나 하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내용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천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은 지금 누구랑 하고 있냐면 아이랑 하고 있죠 여기는 이 천자는 어른이에요 여기는 이 아이는 당연히 아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중국입니다 여기는 조선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그래서 권력자가 되겠죠 권력자가 된다면 여기는 피의 권력자가 됩니다 피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권력을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렇게 임무를 설정해서 어떤 의도를 담고 있냐면 자 어떤 의도를 담고 있냐면 결국에 여기에서 정승의 아이가 여기서 지금 여기서 얘가 패배하고 얘가 승리함에 따라서 이렇게 승리함에 따라서 승리함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힘은 높은 사람 여기서 낮은 사람도 낮은 지위의 사람도 승리할 수 있다 사람도 승리가 가능하다는 거 승리가 가능하다는 사실하고 그럼 당연히 피지배인 민중들한테는 이게 업이 되겠죠 그죠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낮은 사람에게서 낮은 사람 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배울 것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은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옛날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나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에 있는 종놈이 상전을 이기다 라는 여기 있는 이 소설은 이것도 이제 설화예요 자 이것도 설화인데 내용은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몇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종놈이 상전을 이긴다 즉 다시 말하면 피지배층이 지배층을 이긴다는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이죠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주 김진사 댁의 득걸이란 이름의 하인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성주가 나왔죠 성주는 경상도에 있는 실제 지명이에요 실제 지명 이렇게 실제 지명을 썼습니다 김진사 댁의 득걸이란 이름의 자 이름이 득걸이가 되겠어요 이름이 이제 득걸이란 분이 있는데 매우 교활한 놈이었다 자 매우 교활하다고 평가를 했어 자 이런걸 이제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했다고 해요 성격의 직접 제시 하루는 김진사가 어디 기니 볼일에서 득걸이에게 말곱비를 잡히고 길을 떠나 나리점으로서 여점에 들렀다 이제 여점이란 건 아무래도 그 지금으로 치면 여관 뭐 이런거 여관 같은거에요 여기를 갔어요 여관 같은데를 득걸이가 상전의 밥상을 보니 진술성찬이 상에 가득 차려져 있었다 물론 식욕이동에 군침을 흘렸지만 상전은 단 한 숟가락도 베풀어 주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얘가 상전은 단 한 숟가락도 주지 않았대요 그러면 여기는 이 김진사의 김진사의 이기적인 성격 알 수 있지 아니 그거 같이 밥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에 분한 마음이 들어서 내게 분한 마음이 들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분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여기에 상전의 행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겠다는 얘기죠 반감, 분노 그래서 이게 사건의 계기가 됩니다 사건의 계기가 돼요 내게 좋은 계기가 하나 있다 내일 아침에 상전이 숟가락을 드지도 못하게 만들고 다 뺏어 먹으리라 라고 했어 그러면 이게 이제 얘의 반응이야 그래 내일 내가 어떻게든 하겠다 하고 전날 지금 요렇게 상전을 속일 계획을 세웠어요 자 상전을 속일 계획을 세웠죠 자 그 다음 듣거리가 이튿날 아침에 부엌으로 들어가니 여자만하게 마침 밥상을 차리는 중이었다 날씨가 몹시 추워 수저에 얼음이 붙어 있었다 자 우리 새님은 수저가 차면 잡수지 않고 역정을 몹시 내시니 아무래도 뜨겁게 해야겠어 자 요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자 이거 지금 거짓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요게 상황을 딱 보고 얼음 있으니까 매우 뜨겁게 해서 해야 되겠다 즉 상황을 이용하여 자양을 이용하여 어떻게? 상황을 이용하여 안악을 지금 속였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매우 계획적이고 교활한 모습 매우 계획적이고 교활함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듣거리가 그 안악을 이렇게 말하고는 수저를 숯불에 묻었다가 상에 올리는 것이었다 자 그러면 결국 수저를 숯불에 묻혔다가 상에 올리면 몹시 뜨겁겠지 그치? 그래서 결국 이것이 상전을 속일 행위였어 이게 이제 전날 계획했던 거 진사는 상을 받아 놓고 앉아 숟가락을 다 뜨거워 저도 모르게 소리다 듣거라 자 이게 핵심입니다 듣거라 여기서 듣거라라고 했더니 이 듣거라는 원래 뜨겁다 해요 지금 뜨겁다는 뜻인데 너무 뜨거워서 혀가 굳어서 뜨거라 뜨거라 이랬다는 거 근데 여기 있는 이 드거라가 마치 듣걸로 들린 척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듣거리가 들어가서 시중을 쳤다가 잽싸게 에이 듣거리 여기 있습니다요 하며 상전의 밥상을 들고 텐마로 나와서 낼름버거 치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상전의 밥상을 들고 텐마로 나와서 낼름버거 치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뜨겁게 했으니까 듣거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와서 지금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음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음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상전을 골탕 먹인 거예요 됐죠? 자 내놈을 부른 게 아니라 숫자가 너무 뜨거워서 나도 모르게 드거라라고 소리친 것이다 나는 밥한술 뜨지 않은데 내놈이 감히 어찌 감히 당돌하게 주인 밥상을 두고 가서 낼름버거 치운단 말이냐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내놈이 이렇게 먹어치운단 말이냐 이건 결국 자기가 상전이다 이거야 자기가 상전 그래서 상전에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샌네는 샌님께서 이 밥상을 물리시려고 샌네 이름을 부른 줄 알았으시죠? 참으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그래서 상전은 여자만악을 불렀다 너는 어짜에 내 수저에 불을 달궈 놓았느냐 샌네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안악을 불러서 이제 막 저거 한 거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단 몇 가지 보면 일단 샌네가 이렇게 부른 줄 알았을 줄 하는 건 이건 지금 변명이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변명을 했습니다 변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악내한테 화를 내니까 오히려 여기다가 숯불에 달궜다고 지금 사실을 얘기해 준 거지 샌네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샌네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김지자가 다시 듣거리를 꿇자 듣거리가 아래였어요 샌네는 쇠 얼음이 붙어 있기에 차서 들지 못하시겠다 싶어 불을 쬐어 녹여 나를 깨서 잡수기 편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봐봐 이렇게 얘기한 거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건 결국 자신의 행동에 합리화를 한 거죠 다 너를 위해서 한 것이다 가스라이팅 대박이야 다 너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뻔뻔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김지사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밥상을 종롬에 빼앗기고 다시 한 상을 시켜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상 더 시켜서 먹었어 그리고 나서 다시 길을 떠나 시베리를 갔다 김지사는 갑자기 목이 심이 말라 종놈에게 돈을 주고 술을 사오도록 하였다 듣거리는 술을 사오다 저도 마시고 싶은 생각 그러니까 저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불쑥이 일어났어요 이건 개인적 욕망이죠 복수는 다 끝났고 여기는 개인적 욕망이 생겼어 그래서 길에 한참서 숟가락으로 술을 저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상전을 속이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지 상전을 속이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인데 자 그랬더니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콧물이 술에 빠져 꺼내지 않을 수 없기에 이렇게 건져내고 있습니다요 자 이거 다 거짓말이죠 그렇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뭘 하겠어서 술을 자기가 먹으려고 술을 자기가 먹으려고 지금 상전을 속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랬더니 나 마시나 내 놈에 식어 먹어라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술도 듣거리가 먹게 되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는 상전과 여기는 이 종놈 상전이 아니라 그렇지 김진사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렇죠 김진사랄게 여기서 김진사와 여기는 이 듣거리의 갈등입니다 갈등인데 여기서 지금 보면 김진사는 지배층이고 여기는 이 듣거리는 피의 지배층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얘가 이렇게 행동할 때는 매우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는 이 듣거리는 여기는 이 김진사에게 여기는 이 김진사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밥과 술을 빼앗아 먹는 즉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 내용을 통해서 자 이걸 통해서 오히려 지배층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거지 그렇지 자 이렇게 됐다 이것이 이해가 됐습니까? 풍자하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결국 상전과 종놈의 관계가 역전이 됩니다 관계가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당시 지배층에 대한 조롱과 비판 조롱과 비판이 있습니다 자 다 됐죠? 자 내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강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재밌죠? 내용 다 잘 정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작품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